강아지 1절 넘어가면 짓두해 누가 좀 불러봐 난 추정 아하 억지 웃음은 아니야 아하 뜸 그거는 소문이야 상처받지 말고 듣봐봐 아 진짜 니 얘긴 아냐 뭔가 사주 구분해 이 더하기 인성 이 더하기 예의 성절이 없네 구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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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공간 사주 구분해 이 더하기 인성 이 더하기 아는 성질 못해 아하 컴다운 누가 들 좀 알려줘봐 지금 누구만은 다르잖아 절대 쫄고 있던 건 어냐 근데 방금 뭐라고 어냐 하하 눈치 주는 건 아니야 아하 방금 그거는 그만이야 상처받지 말고 들어봐 아 진짜 니 얘긴 아냐 야 눈치 좀 취해 커피를 내게 권하지만 커피는 없지만 수치함이야 조만간 용로에 그 장비를 다 쓸어 담아 아하 내 원래 서 원래 서서 두께 영감 이거 다 뻥이에요 미안해요 미안해 난 뒷플레연 겸손해야 해요 미안해 이 가사도 10분 안에 정말 칭찬해 우리 집 비밀번호 공사 공간 사주 구분해 이 더하기 인성 이 더하기 예의 성절이 없네 구푸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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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 공간 사주 구분해 이 더하기 인성 이 더하기 아는 성질을 못해 공간 사주 구분해 공간 사주 구분해 난 왜 눈치가 없는지 바보처럼 너만 보면 돌이 되는지 어제 연습한 건 모두 다 잊었는지 넌 왜 나랑 보는 거니 눈치 없게 방금 방금 할 때문이니 공과 사도 꿈은 못하는 내 자신이 곰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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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지리부터 챕챕챕 황챕 챕챕챕 멈추챕 뭐래